정준호와 신은경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KCM의 이집 뮤직비디오가 대규모 자동차 폭발씬으로 마무리됐습니다. 지난 22일 경기도 여주에서 촬영된 이 뮤직비디오의 마지막 장면은 세대의 스포츠카를 이용해 대규모 추격장면으로 진행됐습니다. 특히 마지막 장면은 정준호의 차량이 전복되며 폭발하는 씬으로 차량폭발 전문가 20명이 투입돼 폭발 순간 20미터의 불기둥이 솟는 등 블록버스터급 액션을 화면에 담는 데 성공했습니다. KCM의 이집 뮤직비디오는 다음달부터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에 소개될 예정입니다.